시아버지의 재치 옛날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한 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왜 이 모양이고 저건 왜 저 모양이냐 하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 바람에 며느리는 길을 못 펴고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이웃마을에 놀러간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뽀드득뽀드득 소리를 내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릇을 깨트렸지 뭐예요. 애구머니 이를 어째?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치며 빙긋 웃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예야 그릇을 깽게로구나. 기어대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아버님 이 일을 어쩌지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그 깨진 대접을 잘 맞추어서 내 문가 위에 올려놓거라.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마실을 나갔던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시아버지는 방문을 확 열어젖히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밤늦도록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늦게 들어와? 생각지도 않았던 시아버지의 행동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놀라서 입만 쩍 벌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비로소 화를 내며 대들었습니다. 저놈의 용감이 갑자기 망령이 났나 남이야 어딜 갔다 오든 당신이 웬 상관이오? 그러자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저놈의 말버릇 좀 보게. 그러고는 문가비에 있던 그 대접을 휙 던졌어요. 대접은 방바닥에 부딪히더니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아니 차라리 날 때리지 아까운 대접은 왜 던지는 거요? 며느라기야 깨진 그릇 조각 좀 치워라. 이렇게 시아버지의 재치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 옛날에 윤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상하게 생긴 돌과 아름다운 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돌을 가지고 와 정원을 꾸미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오, 이 돌은 등이 넓적한 것이 꼭 거북 같구나. 이런 하늘을 찌를 듯이 뾰족하게 우뚝 솟은 모양이 꼭 씩씩한 산의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윤희는 발길이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주어온 돌들을 정원 곳곳에 놓으며 흡족해했습니다. 윤희가 정원을 꾸미는 취미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바위에 이끼를 입히고 주위에 작은 산을 만든 다음 연못을 파고 연고까지 심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누구네 집 정원이 자연을 옮겨놓은 듯 하다면서요? 글쎄 그렇다는군요. 윤희는 정원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정원을 구경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요. 장안에서 제일 훌륭한 정원이구려. 그때마다 윤희는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선이라는 친구가 윤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성선은 정원을 어슬렁어슬렁 구경하더니 말했습니다. 훌륭하긴 한데 규모가 너무 보잘것 없네. 친구의 뜻밖의 말에 윤희는 조금 서운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윤희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선이 그럴듯한 말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 앞 정원에는 아주 크고 재미있게 생긴 돌들이 많네. 집에 가져와서 다듬을 것도 없다네. 이 말에 윤희는 군침을 흘렸습니다. 하나 줄 수 있겠나? 성선이 눈을 찡긋하더니 인심을 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아끼며 보는 귀한 돌들이지만 자네의 부탁이니 몇 개 가져가게. 윤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친구 성선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고맙네. 내일 인부들과 함께 마찰을 가지고 가겠네. 그러게. 이튿날 아침 윤희는 인부들과 함께 여러 대의 마찰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남산 아래에 사는 성선의 집으로 서둘러 갔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게지? 성선의 집은 막상 가보니 보잘것 없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정원이나 재미있게 생긴 돌 같은 것은 잊지도 않았어요? 그래 돌은 어디 있는가? 윤희가 묻자 성선은 빙글에 웃으며 바로 앞에 있는 남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남산 기슬기 보이지? 저게 모두 내가 즐기는 정원이네. 저쪽 돌은 그냥 두고 나머지는 뽑아가도 좋네. 뭐라고? 윤희는 친구 성선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을 이끌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친구 성선의 말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을까요? 아내를 무서워한 사람 옛날에 아내를 몹시 무서워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싸움터에 나가 적과 싸울 때는 아주 용감했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아내의 등살에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장군은 문득 십만명의 부하 가운데 공처가가 아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천명 아니 만명쯤 될까? 그래 좋아 공처가가 아닌 부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다. 장군은 붉은색 깃발과 푸른색 깃발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부디 백명보다 아니 열명보다 그 수가 적기를 장군은 이렇게 기원하면서 동쪽에는 붉은색 깃발을 세우고 서쪽에는 푸른색 깃발을 세운 다음 호령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내가 무서운 자는 붉은색 깃발 아래에 모이고 아내가 무섭지 않은 자는 푸른색 깃발 아래에 모여라. 뜬금없는 명령이 내려지자 부하들은 잠시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곧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장군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따르겠어요? 십만 명의 부하들은 대부분 붉은색 깃발 아래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병사만이 푸른색 깃발 아래로 가는 거예요. 무척이나 용감하고 대단한 병사로구나. 장군은 그 병사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아내가 무섭지 않단 말이냐? 병사는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병사의 대답에 장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왜 푸른색 깃발 아래로 갔느냐? 그건 아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장군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말하기를 남자가 세 명만 모이면 아내들의 흉을 본다고 하니 당신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세 명도 안 된다고 했는데 십만 명 정도가 붉은색 깃발 아래로 가니 제가 어떻게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래, 과연 그렇겠구나. 장군은 자기보다 더 심한 공처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주 만족해 했답니다. 꾀쟁이 토끼 옛날 옛날에 어느 깊은 산 속에 꾀쟁이 토끼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옹달샘에서 물을 꿀깍꿀깍 마셔도 심심하고 파릇파릇 싱싱한 풀을 뜯어 먹어도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뭐 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바로 윗동굴에 살고 있는 곰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미련한 곰이나 놀려주자.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단숨에 곰이 사는 굴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엄마 곰은 없고 아기 곰들만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예상이 빗나가서 기운이 빠지기는 했지만 토끼는 아기 곰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가 오면 이 토끼 선생님이 왔다 갔다고 꼭 전하거라. 오래간만에 마음먹고 골탕 좀 먹이려고 했더니 운이 좋았다고 말이야. 토끼는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아기 곰들에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군. 굴 밖으로 나가는 토끼의 등에 대고 아기 곰이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뒤에 엄마 곰이 집에 왔어요. 그러자 아기 곰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까 못생긴 토끼가 와서는 아기 곰들이 당장 일러바쳤지요. 토끼가 와서 겁을 주고 갔다고 말입니다. 아기 곰들의 말에 엄마 곰은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엄마 곰의 털 하나하나가 쭈뼛쭈뼛 설 정도였지요. 뭐라고? 토끼 주제에 감이 어디에 와서 큰소리야? 당장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놓아야겠다. 아니지, 아예 잡아먹는 게 낫겠다. 맞아요, 맞아. 그런 겁없고 버릇없는 토끼는 한 번 혼나봐야 해요. 아기 곰들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곰은 이윽고 동굴에서 나와 토끼가 잘 다니는 길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웃에 살다 보니 토끼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토끼놈을 잡으면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 엄마 곰이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토끼가 엄마 곰을 향해 신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곰이 두 눈을 부릅튼 채 앞으로 나섰지요. 이 겁없는 토끼놈아, 너 오늘 잘 만났다. 엄마 곰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자 토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었어요. 그러면서도 흘긋흘긋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한 번 따라와 보시지, 이 미련한 곰아. 뭐야, 저 못된 토끼가? 약이 바짝 오른 엄마 곰은 자기를 놀리는 토끼를 끈질기게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숲에 이르자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서 좀처럼 토끼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토끼는 엄마 곰이 가까이 쫓아오면 또다시 요리조리 잘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엄마 곰은 여간 약이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먹이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며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독수리는 잽싸게 땅으로 내려와 토끼를 낚아챈 다음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토끼는 순식간에 독수리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이쿠, 하필이면 이때 독수리가 나타날 게 뭐람? 토끼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토끼 때문에 부하가 치밀었던 엄마 곰이 마침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 곰은 독수리의 발에 대롱대롱 매달려 날아가는 토끼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지요. 정말 고소하다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 이젠 어디로 갈 거니? 그러자 토끼가 별일 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 정 알고 싶다면 말해주지. 이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옥황상재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중이야. 왜냐하면 옥황상재께서 병이 나셨는데 약 방아를 지을 토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뽑힌 거라고. 부럽지? 토끼의 능청스러운 말에 엄마 곰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끼의 엉뚱한 말을 들은 독수리는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이 토끼는 질기고 맛도 없겠어. 이런 거짓말쟁이는 풀 한 폭이 없는 외딴 섬에 버려서 불머죽게 해야 돼. 독수리는 재수없다는 듯이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다를 건너 한 외딴 섬에 토끼를 던져버렸지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정신을 차린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사방을 둘러보아도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같은 섬이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말라오자 토끼는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철썩 철썩 파도가 부서지는 곳까지 다가간 토끼는 바닷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싸! 이게 물이야 뭐야? 토끼는 그만 목이 아파 죽을 것만 같았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짠물은 처음 먹어보았거든요. 지금까지 토끼는 깊은 산속에 깨끗하고 달콤한 샘물만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짜길만한 바닷물이 쓴 독약과도 같았어요. 정말로 짜다. 이거 혹시 소금 아니야? 토끼가 목을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릴 때였습니다. 저 멀리 자라가 뒤뚱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토끼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 녀석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토끼가 싱글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맞긴 맞구나. 자라가 가까이 다가오자 토끼는 다짜고짜 사태질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또 부모 형제도 없는 놈아 오죽 못났으면 따돌림을 당했을까? 게다가 너는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니? 그 순간 개슴체레하던 자라의 두 눈이 왕방울만큼이나 커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토끼에게 다짜고짜 욕을 먹은 자라는 머리를 바짝 들고 토끼에게 대들었어요. 별 정신나간 토끼 다 보겠네.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그리고 뭐 내가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모두 내 친구야. 토끼는 여전히 자라를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친구 좋아하네. 그렇다면 어디 진짜인지 증명을 내봐. 그래 좋아. 화가 단단히 난 자라는 얼른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끼는 자라가 어떤 일을 벌일지 궁금했어요.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될지 기대하며 자라를 기다렸지요. 잠시 후였습니다. 바다가 엄청나게 많은 자라들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자, 이래도 내가 친구가 없다는 거야?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이래도 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그때 바다 위에 떠있던 자라들이 일제히 와 하고 여기저기에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토끼는 그제야 머리를 긁적이며 사과를 냈어요. 자라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만 실수를 했지 뭐니? 그런데 저렇게 많은 자라들이 모두 내 친구라니.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내가 한번 세워봐도 되겠니? 그러자 자라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럼 사실은 나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친구들을 한 줄로 세워주겠니? 그래야 차례차례 세기 좋으니까. 토끼의 말이 끝나자 바다 위에 떠있던 자라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섰습니다. 토끼는 한 줄로 서 있는 자라의 등 위를 깡충깡충 건너뛰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는 사이에 토끼는 외딴 섬에서 빠져나와 육지에 무사히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자라야 고맙다. 육지에 발을 딛은 토끼는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외딴 섬에 갇혀 외롭게 늙어갈 뻔하다가 다시 육지에 오게 되었으니 당연했지요. 역시 머리를 써야 해. 토끼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앞도 쳐다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토끼는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재수없는 날이군. 하지만 용기를 내자 두 번씩이나 죽을 꼬비를 넘겼는데 설마 여기서 죽기야 하겠어? 무슨 방법이 있겠지? 덫에 걸린 토끼는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에 따라 몸도 조금씩 흔들렸지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덫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잠깐잠깐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 돼. 토끼는 될 수 있는 대로 숨도 크게 쉬지 않으면서 날아서 나갈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새파리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새파리는 토끼의 털 속에 알을 낳으려고 했어요. 옳지, 새파리가 있었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토끼는 새파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못난 새파리야, 자식도 없는 주제에 알만 나오면 뭐하니? 뜻밖의 말을 듣자 몹시 흥분한 새파리는 거칠게 날개짓을 하며 토끼에게 따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내가 자식이 없다니? 내 말 한 마디면 당장 이 산을 덮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자식들이 달려올 텐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토끼가 콧방귀를 깨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이야? 너야말로 허풍쟁이가 틀림없구나. 자신 있으면 모두 불러보렴. 그렇게 된다면 내 몸에 알을 낳도록 할게. 좋아, 두말하기 없기다. 새파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조금 뒤 새파리가 신호를 보내자 갑자기 산을 덮을 만큼 많은 새파리대가 몰려왔어요. 토끼는 새파리대를 보며 아무도 모르게 씩 웃었습니다. 우리 새파리 가족들은 약속대로 내 몸에 알을 낳을 거야. 다른 할 말은 없겠지? 할 수 없구나. 내 몸에 알을 낳아도 좋아. 토끼는 자신의 몸을 새파리대에게 맡겼습니다. 새파리들은 마음 놓고 토끼의 몸에 알을 낳았어요. 기운이 모두 빠져버린 토끼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새 해질 무렵이 되자 덫을 놓았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토끼는 아예 죽은 것처럼 온몸에 힘을 뺐습니다. 그 사람은 덫을 풀고 토끼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몇 번 갸웃거리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덫에 걸린 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온통 구더기가 생겼네. 아깝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걸. 그 사람은 토끼를 휙 내던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답니다. 미륵사 이야기 한 소년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서동이었어요. 말을 캐어 팔아서 집안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구김살 없이 의젓하고 씩씩했답니다. 네 아버지는 신분이 높으신 훌륭한 분이란다. 나중에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서동은 말을 캐러 백제 땅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를 알게 되었어요. 종명하고 담력이 있는 아이구나. 이 다음에 분명 큰 인물이 될 게야. 지명법사는 한눈에 서동을 알아보고는 서동의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서동은 틈이 날 때마다 용화사에 들러 지명법사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깨우쳤습니다. 어느 날 서동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신라의 서울 설아벌 저작거리에서 말을 팔면 우리 백제에서보다 훨씬 많은 임원을 남길 수 있다 합니다. 신라는 우리 백제와 자주 전쟁을 하는 나라인데 위험하지 않겠니?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고 백제나 신라나 백성들 옷차림은 비슷하니 신라에서 별 어려움 없이 말을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어미는 너를 믿으니 잘 다녀올거라. 서동은 말을 잔뜩 짊어지고 국경을 몰래 넘어 설아벌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객주집에 묵으면서 저작거리에서 말을 팔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서동이 말을 팔고 있는데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몰랐거라, 선화공주님 행차시다. 선화공주라고? 정말 소문처럼 대단히 아름다운지 한 번 봐야겠네. 서동은 다른 백성들처럼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윽고 공주가 탄 수레가 서동의 앞을 지나갈 때 서동은 고개를 들어 공주를 쳐다보았어요. 문득 공주의 눈과 서동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동은 저도 모르게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서동의 심장이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뛰고 있었습니다. 서동은 이제 말을 파는 일에도 흥미를 잃은 채 객주집에 틀어박혀 선화공주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화공주를 만나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며칠을 궁리한 끝에 서동은 저작거리 대신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예들아, 내가 이 맛있는 말을 줄 테니 내가 가르쳐주는 노래를 배울래? 좋아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 노래를 늘 부르겠다고 약속한다면 말을 더 많이 주마. 약속해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아 서라벌에서는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밤이면 서동서방님을 안고 간대요. 라는 노래였지요. 이제 조정 대신들이며 진평황까지도 노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런 해괴한 노래가 퍼졌을 리 없습니다. 공주님을 벌하여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으셔야 하옵니다. 노래는 계속 퍼져나가고 대신들의 주청 또한 그치지 않자 진평황은 마침내 공주를 귀양 보내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왕후가 선화공주에게 노자로 쓸 황금덩이 한 말을 내주었습니다. 내가 억울한 건 안다만 대신들이 저리 성원이 어찌 하겠느냐 잠시 대거를 떠나 있다가 이 소동이 잠잠해지면 돌아오너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공주는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공주는 말에다 금덩이를 싣고 말을 타고 궁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철양하고 서글펐지만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누가 그런 못된 소문을 퍼뜨렸는지 반드시 밝혀 벌을 내리고 말리라. 며칠째 궁궐 밖을 맴돌던 서동은 공주가 궁을 나서는 것을 보고 조금 떨어진 채 공주 일행을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공주 일행이 막 서라벌을 벗어났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는 민가도 없는데 오늘 밤은 어디서 묵지요? 호젓한 산길로 들어섰을 때 시녀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동굴 같은 곳을 찾아 거기서 묵으면 되지 않겠느냐. 시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신있게 말했지만 사실 공주도 걱정이 많이 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면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한 낯선 사내가 나타나 공주에게 공손하게 절을 한 다음 말했습니다. 공주님을 도와드리고 싶어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입니다. 허락하신다면 귀향지까지 공주님을 호유하고 싶습니다. 공주는 처음 보는 사내인데도 어쩐지 낯이 있고 또 마음도 끌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동이라 하옵니다.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동이는 말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공주는 동이와 함께 먼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동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공주는 까르르 소리내어 웃곤 하였지요. 열흘이 지난 어느 저녁 공주가 민가에 방을 얻어 쉬고 있는데 문 밖에서 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님 잠시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주가 허락하자 동이가 방으로 들어와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공주님 제 진짜 이름은 동이가 아니라 서동입니다. 공주님을 사모하여 제가 그런 노래를 퍼뜨렸습니다. 제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저와 혼인해 주신다면 평생 공주님을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주는 너무 놀라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한참 뒤에 공주는 다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노래대로 내가 서동에게 시집을 가는군요. 그럼 귀향지로 가는 대신 저와 함께 백제로 가시겠습니까? 서동이 묻자 공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공주는 두 시녀를 서라발 궁으로 돌려보내면서 부모님께 자신이 백제로 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라 이르고는 서동을 따라 백제로 갔습니다. 서동과 공주가 조촐한 혼례식을 올린 뒤 서동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는 백제왕실의 빗줄인데 사정이 있어서 이리 살고 있지요. 원래 이름은 장이라고 합니다. 남군님의 신분이 어떻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님 서동도 공주와 같은 마음이라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왕후가 싸준 황금덩이를 서동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무엇이오? 황금입니다. 이것으로 집도 사고 살림살이도 사야겠습니다. 우린 한평생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서동은 황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해주는 황금이란 말이오? 내가 어릴 때 말을 캐던 곳에는 이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소? 이건 세상에 다시 없는 보물입니다. 이런 보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 집으로 다 가져와야 합니다. 쓸모가 많으니까요. 서동은 말을 캐던 곳으로 가 황금덩이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공주는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보자 서라벌의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이 황금을 서라벌 궁궐에 계신 부모님께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때문에 폐하와 왕후마마 두 분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그 또한 나 때문이니 보물을 보내드려 잘못을 용서받아야겠소. 그런데 이 보물을 어떻게 보내지요?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님께 부탁하면 도와주실 것이오. 서동이 부탁하자 지명법사는 금덩이를 사자사로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라벌의 진평왕은 사랑하는 셋째 공주가 보낸 서찰과 많은 황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진평왕은 비로소 서동이 예사 인물이 아님을 알아채고는 사람을 시켜 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오게 했습니다. 서동은 왕가의 빗줄이며 지금 백제 조정의 상황으로 봐서는 다음 왕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옵니다. 진평왕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동이 백제왕이 된다면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진평왕은 자신의 뜻을 서찰에 적어 공주와 서동에게 보냈습니다. 공주는 서찰을 꼼꼼히 읽어보고는 서동에게 말했어요. 저는 두 나라 백성들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늘 꿈꾸어 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난군님이 반드시 백제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겠소. 공주와 두 나라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그리할 것이오. 공주와 서동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인심을 얻었습니다. 지명 법사 또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서동을 힘껏 도왔어요. 진평왕도 자주 서찰이며 선물을 보내면서 서동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서동은 마침내 백제 30대 무왕으로 주기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왕후에 대한 서동의 사랑은 한결 같았어요. 어느 날 왕후와 무왕이 사자사로 가는 도중 용하산 아래 큰 목가에 이르렀을 때 모 속에서 호련이 미륵불 셋이 나타나 절을 하고는 도로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병화가 두 나라 백성에게 널리 이르도록 배하 부처님을 뵌 이곳에다 큰 절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럽시다. 그 절은 우리의 사랑과 양국의 평화를 기리 기리는 절이 될 거요. 무왕은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절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지명법사는 큰 못을 메워 평지로 만든 다음 공사를 시작했어요. 진평왕도 장인을 여러 명 보내 절을 짓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큰 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절 한가운데 우람한 석탑도 세웠어요. 미륵이 나타난 곳이라 하여 절 이름을 미륵사로 지었습니다. 낙성식에 참석한 무왕은 왕후와 함께 석탑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처럼 양국의 평화 또한 오래 계속될 거요. 무왕이 가만히 왕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 우리 사랑처럼 이 석탑 또한 영원할 거예요. 무왕과 왕후는 웃음띈 얼굴로 석탑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답니다. 착한 며느리 옛날 어느 시골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밭에 나가면서 무척이나 죄송해하는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저 잠깐 밭에 나갔다 올게요. 그동안 빨래솥에 불 좀 떼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환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오냐,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킨 대로 하기 위해 집 뒤에 있는 뜰에서 장작을 한아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빨래솥이 걸린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어요. 빨간 불꽃이 타다다닥 소리를 내며 마른 장작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 한 번 쐬구나. 시어머니는 힘차게 번져가는 불길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지요? 불을 오랫동안 떼서 빨래가 모조리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큰일 났다 싶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풀이 죽은 채 말랬습니다. 얘야 내가 풀을 너무 떼 빨래가 이렇게 타고 말았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디 어머니 잘못이에요? 제가 솥에 물을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아무 염려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진지나 잡수세요.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탄빨래를 빨래줄에 널었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위로에 시어머니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조금 뒤 밖에 나갔던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빨래솥에 물을 더 붓는다는 게 그만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렇게 상심하고 계세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째서 당신 잘못이요. 내가 장작을 너무 크게 패놓았기 때문이요. 좀 가늘게 팼더라면 어찌 저렇게 타기까지 했겠소. 우리 맛있게 점심이나 먹읍시다. 하고 말입니다. 호동 호동 호동과 공주 작지만 땅이 기름진 살기 좋은 나라 낙랑에는 적군이 국경 근처에 나타나기만 하면 저절로 둥둥 울리는 자명고란 신기한 북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보물인 자명고를 지키는 사람은 낙랑의 공주였어요. 나는 낙랑의 딸 북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다. 주모 동명 성황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고구려는 주위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영토를 넓혀왔습니다. 대무신왕 또한 비옥한 낙랑을 정복하여 고구려의 땅을 남쪽으로 더욱더 넓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명고가 있는 한 낙랑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무신왕은 몰래 첩자를 보내 낙랑을 살피게 하고는 정벌할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대무신왕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왕후의 소생인 혜우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이미 세상을 떠난 둘째 왕후의 소생인 호동은 큰 꿈을 꾸고 있는 늠름한 청년이었습니다. 내 비록 첫째 왕후의 소생은 아니지만 나라의 큰 공을 세운다면 대자가 될 수도 있으리라. 호동은 자신의 꿈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글공부를 하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호동이 열아홉 살이던 어느 해? 늦은 봄이었어요. 낭랑에 가있는 첩자한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낭랑왕이 닷새 뒤로 옥저로 들놀이를 나온답니다. 대무신왕이 호동을 불러 명했습니다. 옥저로 가서 낭랑왕을 만나거라. 네가 만약 낭랑왕의 눈에 들어 낭랑공주와 혼이 난다면 우리 고구려의 큰 복이 될 것이다. 아바마마의 명을 따르 했습니다. 호동은 그 길로 시종을 데리고 옥저로 떠났습니다. 옥저의 숲에서 호동은 낭랑왕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호동의 눈에 먼저 들어온 사람은 낭랑왕이 아니라 그 곁에 서있는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호동의 가슴에 문득 달빛 같은 설렘이 일었습니다. 호동을 바라보는 공주의 눈에도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고구려의 왕자 호동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우리 궁궐로 가서 며칠 묵었다 가시게 공주의 뺨과 호동의 뺨이 동시에 발그레 해졌습니다. 호동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낭랑왕을 따라 궁궐로 갔습니다. 낭랑의 궁궐에서 호동과 공주는 함께 뜰을 거늘면서 도란도란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낭랑왕은 생각했습니다. 고구려와 낭랑이 혼인으로 맺어져 동맹국이 되면 더 이상 고구려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어느 날 낭랑왕이 호동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왕자를 사위삼고 싶은데 대왕의 생각은 어떠실고 아바마마 께서도 분명 이 혼인을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전령이 고구려로 달려가 대모신앙의 허락을 받아 왔습니다. 낭랑왕은 기뻐하며 기뻐하며 서둘러 호낸날을 잡았어요. 낭랑의 궁궐에서 호동은 공주와 성대한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호동은 공주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고 공주는 호동을 산만큼 바다만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호동이 언제까지나 낭랑에만 머물 수는 없었어요. 전령이 돌아오라는 대모신앙의 명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공주를 데리러 곧 돌아오겠소. 눈물 어린 공주의 두 눈을 마음에 고이 담고 호동은 녹음이 짓푸든 낭랑궁을 떠났습니다. 대모신앙이 호동을 개선장군처럼 맞아주었어요. 낭랑의 공주를 며느리로 맡게 되어 아비는 정말 기쁘구나. 가을이 되면 예를 갖추어 공주를 데려오자꾸나. 호동은 가을이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가을날 대모신앙이 호동을 불렀어요. 낭랑은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나라. 이제 공주도 우리 고구려 사람이 되었으니 고구려를 위해 자명고를 찌질하고 일러라. 낭랑을 정복한 다음에 공주를 데려올 것이다. 호동은 사랑하는 공주에게 그런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고구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동은 결국 낭랑으로 몰래 사람을 보냈어요. 호동의 부탁을 받고 낭랑 공주는 번민에 빠졌습니다. 난 낭랑의 공주인데 어떻게 자명고를 찢을 수가 있지? 하지만 공주는 호동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고구려는 강한 나라 언젠가는 낭랑을 정복하고 말 거야. 자명고가 있으면 우린 끊임없이 고구려와 싸워야 하겠지.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계속 전쟁에 시달려야 하잖아. 어차피 고구려를 이길 수 없다면 일찌감치 고구려와 한 나라가 되는 것도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겠지. 난 호동의 안에 언젠가는 고구려의 왕후가 될 거니까. 그때 고구려 백성이 된 낭랑 백성들을 더 아껴주면 되겠지. 공주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는 깊은 밤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명고 앞에 서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과연 낭랑해도 좋은 일일까? 고구려와 낭랑이 한 나라가 되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오.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주는 천천히 숨을 고른 다음 품에서 단검을 꺼내 북에 북에 꽂고 힘껏 내리 찢었습니다. 갈라진 북에서 하얀 연기가 스르르 새어 나왔어요. 공주는 너무 놀라 단검을 떨어뜨리고는 뒷걸음 저 황급 저 황급히 쳐소로 돌아와 흐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온 산이 단풍 빛으로 물든 어느 날 낭랑의 국경에 고구려의 군사들이 물밑듯 쳐들어왔습니다. 자명고가 울리지 않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미처 대비하지 못한 낭랑고는 허둥대다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전령에게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해들은 낭랑왕은 신전의 자명고가 무참히 찍힌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공주가 사랑에 눈이 멀어 아비도 나라도 배반했구나. 나라를 배반한 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낭랑왕은 크게 탄식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칼을 들었습니다. 낭랑왕의 칼이 쓰러지면서 공주는 마지막으로 호동을 떠올렸어요. 비록 나라의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대무신왕과 호동이 군사를 이끌고 낭랑공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낭랑왕과 대신들은 궁궐문 앞으로 나아가 대무신왕에게 항복을 하였어요. 대무신왕과 고구려 병사들 모두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을 때 호동은 궁궐 여기저기를 다니며 공주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호동은 대전바닥에 쓰러져 있는 공주를 보았습니다. 공주 내가 왔소 부디 눈을 좀 떠봐요. 호동은 공주를 부둥켜 안고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호동의 눈물이 공주의 뺨으로 떨어지는데도 공주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어요. 호동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무신왕은 낙랑을 지킬 장수한 사람과 군사들을 남겨놓고는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호동과 함께 고구려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고구려군을 환영했어요. 호동은 백성들의 환호가 자랑스럽고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렸습니다. 지금 내 곁에 공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고구려의 대들보 호동왕자 만세 백성들의 끝없는 환호를 들으며 호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공주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나는 고구려의 대들보가 될 거야. 호동이 태자가 되기를 백성들이 바라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혜우가 이 다음에 태자가 되기를 바라는 첫째 왕호는 백성들 사이에서 호동의 신망이 높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동은 태자가 될 수 없어. 내가 살아있는 난 절대 안 돼. 왕호는 왕호는 대모 신앙에게 호동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동이 벌써 제가 태자나 된 듯이 거들먹거린다 하옵니다. 저를 어미로 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우를 눈에 가시처럼 여긴다 하옵니다. 벌써부터 이러하니 정말 태자가 되면 우리 모자가 어찌 되겠나 이까. 호동이 그럴 리가 있어. 왕호가 오해한 것이오. 대모 신앙은 고개를 저었지만 왕호의 모함은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모 신앙은 왕호의 모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이제 대모 신앙은 전처럼 자주 호동을 부르지도 않았고 어쩌다 불러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호동의 편이 되어주던 대신들도 하나 둘 왕의 눈치를 보더니 마침내 몇몇 대신들만이 호동의 곁에 남았습니다. 나뭇잎을 다 떨어뜨린 앙상한 나무들을 볼 때마다 호동은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내 처지가 이렇게 되었을까. 호동은 낭낭공주와 행복했던 지난 여름을 자주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내가 공주를 지켜주어야 했는데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어. 북을 찢을 때 공주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 같았을까. 고구려가 낭낭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령 두 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는 없었던 것일까. 지난 일을 생각할수록 호동은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무리 권해도 호동은 왕후의 모함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장 대신이 호동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배하께서 중대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왕자님은 잠시 멀리 피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호동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변명하지 도 않겠습니다. 배하께서 어떤 명을 내리시건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호동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곧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소. 호동은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궁궐들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낭랑공주의 아름다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대무신앙이 호동에게 칼을 내렸습니다. 호동은 방으로 돌아와 칼집에서 칼을 뽑았어요. 세상과 작별하는 순간 호동은 보았습니다. 낭랑공주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미는 것을요. 왕자님 우리 함께 전쟁도 없고 이별도 없는 나라로 가요. 호동은 공주의 손을 잡고 하늘로 훌쩍 날아 올랐습니다. 호동이 자결한 그해 겨울 고구려에는 눈이 무척 많이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따뜻한 방안에서 문풍지를 울리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엾은 왕자 호동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호동이 사랑했던 낭랑공주와 신기한 북 자명고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도 눈은 계속 내려 온 고구려 땅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집안에 잘난 사람만 살면 그 집안은 화목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못난 사람들이 함께 살면 화목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자신이 잘했다고 하면 싸움이 나고 서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니 화목하다는 뜻이랍니다. 결국 자신이 잘났다고 남탓을 하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못난 것이겠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착한 며느리 이야기에서도 모두가 잘못한 사람들이어서 그 가족은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잘난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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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